와우 네 여러분들 저희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둘 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환상한데 저희 오마이걸과 또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드릴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안 됐네 소리가 안들리네요 여러분 이렇게 화창하게 핀 벚꽃처럼 소리 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와아아아아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이 마라톤 대회 불러주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곡이죠? 다음 곡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내 얘길 들어봐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그럼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길 들어봐 들려드릴게요 네 눈이 되게 푸시네요 와 아니 이게 한 곡 한 곡 더해 갈수록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역시 야외에서 하는 행사고 또 이렇게 마라톤 대회다 보니까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쉽게도 마지막 sound 무대만 남겨져있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가 굉장히 굉장히 특별한 곡입니다 네 어떤 곡이? 네,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이예요 아시는 분 소리 질러! 어,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오예 하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다같이 흔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저희?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오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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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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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네, 다음 곡은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라는 곡이구요 곡의 내용은 바나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바나나 알러지가 있어서 너무 슬퍼했었어요 하지만 바나나만 우열을 발견한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알러지를 극복하고 컨퍼런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니깐요 많은 동생 친구들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곡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주세요 멤버들 오늘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그쵸? 멤버들 뒤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뒤에 무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무대를 받지나 저도 봤었는데요 와 너무너무 반응도 잘해주시고 예쁘게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마이걸 바나나 앨범 활동도 열심히 할테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마이걸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